유튜브에서 꼬마버스 타일을 검색해보세요 도와줘, 지니 지니가 이 일을 마치고 기차 마을로 돌아왔어요 안녕 어? 버니, 안녕 지니야, 나 오늘 정말 멋진 데를 알았어 멋진데? 아까 호숫가를 지나가는데 꽃나무들이 선로 옆에 쭉 서있는데 꽃이 잔뜩 피어서 꼭 꽃으로 만든 터널 같았어 우와, 정말? 나도 가봐야겠다 꽃들이 지기 전에 빨리 가서 봐 그럴게, 알려줘서 고마워, 버니 뭘 며칠 뒤 쉬는 날이 되자 지니는 꽃길을 가보려고 했어요 빨리 가보자 지니! 어? 안녕 지니! 안녕! 하하, 오랜만이야 다 같이 어디에 가는 거야? 기차 마을 가는 길이야 기차 마을? 응! 내가 기차 마을 구경이 정말 재미있었다고 했더니 다들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응! 아, 지니! 혹시 바빠? 아니, 오늘은 쉬는 날이야 정말? 그럼 우리 기차 마을 구경 좀 시켜주면 안 돼? 우와! 지니! 그래 줄 수 있어? 어, 지금? 응! 지금! 부탁해, 지니 어, 그, 그게... 어? 뭐 하는 거야? 안 된다고 해! 꽃 보러 가야지! 어? 잠깐만! 친구들이 여기까지 와서 부탁하는데 그냥 갈 거야? 다들 기대하고 있잖아 알았어 얘들아, 내가 기차 마을 구경 시켜줄게 우와! 정말 고마워, 지니 지니는 꼬마 버스들을 연결하고 기차 마을 구경을 시켜줬어요 우와! 정말 멋있다! 여기가 디젤 숙소인가 봐 멋지다! 우와! 우와! 신비하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지니 나도! 신두! 뭘? 잘 가, 얘들아! 응! 다음에 또 봐! 안녕! 이제 꽃 구경하러 가볼까? 아직 해가 안 져서 다행이야 지니! 어? 안녕! 어, 안녕하세요 지니! 오다가 타요를 만났는데 기차 마을을 구경 시켜줬다면서? 혹시 우리도 좀 구경 시켜줄 수 있을까요? 어... 지금요? 응! 우리도 꼬마 버스들이랑 같이 오고 싶었는데 일이 늦게 끝나서 이제 왔거든 그게... 으악! 부탁해, 지니! 어... 네! 알겠어요! 우와! 고마워! 지니가 중장비들에게 기차 마을을 구경 시켜주는 사이 해가 지고 말았어요 정말 멋있었어 그러게! 고마워, 지니! 안녕! 안녕히 가세요! 어? 벌써 해가 저버렸잖아 오늘은 꽃 구경 못 가겠네 지니! 안녕! 어, 안녕! 드디어 가디오넥스 하는 날이야! 아! 맞다! 오늘이네! 응! 오늘 가디오넥스랑 그 나쁜 악당이랑 마지막 대결하는 날이잖아! 재밌겠다! 빨리 보러 가자! 응! 좋아! 우리는 천하무적! 카디언 엑스! 티티포! 응! 네!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바로 출발해야겠구나 네! 지금이요? 그래! 빨리 와주렴 알겠어요 지금 은행 가야하는 거야? 하... 음... 오늘만 기다렸는데 다녀올게 어... 티티포가 정말 보고 싶어 했는데 혹시 대신 나가려는 건 아니지? 아까도 애들 도와주느라 꽃 구경도 못 했잖아 하지만 티티포가 좋아하는 가디언 엑스도 못 보게 생겼는데 가디언 엑스는 너도 좋아하잖아 그래도 티티포가 저렇게 속상해하는데 대신 은행해 주는 게 어떨까? 안돼! 안돼! 그만! 티티포! 잠깐만! 왜? 내가 대신 해줄게 넌 가디언 엑스 보러 가 뭐? 정말? 응! 난 나중에 보면 돼 티티포가 더 보고 싶어 했잖아 고마워 지니 뭘? 그럼 재밌게 봐 다녀올게 응! 잘 다녀와 지니 정말 고마워 마지막 역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늘은 꽃 구경도 못 하고 가디언 엑스도 못 봤네 응 다음 날이 되었어요 지니가 운행을 나왔네요 지니! 어? 안녕 머니? 내가 말한 곳 가봤어? 아니 아직 못 갔어 뭐? 안 되는데 오늘 밤에 비가 온다고 했어 비 오면 꽃이 다 져버릴 텐데 뭐? 정말? 빨리 가봐야겠다 고마워 많이 뭘? 난 이쪽으로 가야해 그럼 잘 다녀와 지니 응 오늘은 꼭 구경하러 가야겠어 어?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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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무거운 짐을 싣고 저렇게 빨리 달리다니 흐흐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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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잖아! 크게 다친 게 아니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쩌지 지나갈 수가 없네 띠띠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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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오늘 뭐하고 놀까? 놀이동산 어때? 재미있겠다 어? 얘들아 저기 좀 봐 어? 속보입니다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화물기차는 안전하게 기차 제작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만 선로에 쏟아진 돌 때문에 기차들이 지나가지 못해 어떡하지 동행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어? 지니잖아 지니가 사고 현장에 갇혀있나봐 어쩌면 우리가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몰라 빨리 가보자 으악! 으악! 빨리 가야하는데 어떡하지 지니! 어? 이러다 약속 시간을 늦겠어 어? 지나갈 방법은 없는 거야? 선로가 막혀서 방법이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니! 어?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응 그런데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뉴스에서 지니를 보자마자 달려왔지 우리가 뭐 도와줄 일 없어? 고마워 도와줄 건 아! 혹시 내 객차의 승객들을 다음 역까지 태워다 줄 수 있어? 승객들을? 응 다음 역까지만 태워다 주면 다른 기차가 이어서 운행할 수 있을 거야 아 알았어 정말 고마워 여러분 내려서 버스에 옮겨 타주세요 다음 역으로 가면 기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 그러는 일 있구나 고마워 지니 죄송해요 어서 타세요 고마워 다행이다 지니 괜찮니? 어? 허브 아저씨 네 지금 꼬마 버스들이 다음 역으로 승객들을 태워다 주기로 했거든요 그거 잘 됐구나 다음 역에는 띠띠뽀가 기다리고 있단다 네? 정말이야? 그래 진이 일이라면 꼭 돕겠다면서 그리로 가더구나 그럼 가자 헤헤헤 정말 다행이다 starts 쫙 으응 .... 저기 리프트 혹시 언제 지나갈 수 있을까 흐 글쎄 이걸 다 치우려면 밤새 해도 모자를 것같아 그래? 뒤쪽도 막혔고. 에휴, 얼마나 기다려야 돼? 어떡하지? 오늘 꽃 구경하러 못 가겠네. 지니! 어? 안녕? 어? 맥스! 우리, 뉴스 보고 왔어. 지니를 보자마자 바로 달려왔다고. 우리가 뭐 도와줄 일 없어? 감사해요. 다행히 운행은 티티포가 도와주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사실 오늘 꽃 구경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갈 것 같아요. 오늘 아니면 못 볼 텐데. 아이,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네? 우리가 도우면 선로를 금방 치울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지니. 시작해 볼까? 짠! 어때, 지니? 우와, 정말 대단해요. 다들 도와줘서 눈 깜짝할 수 있 끝났어. 지니! 어? 나왔어! 아, 티티포. 운행은 잘했어? 그럼! 꼬마 버스들이 승객들을 빨리 데려다줘서 금방 끝났어. 다행이다. 다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뭘! 저번에 지니가 날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는걸. 우리도 정말 고마웠어. 지니가 어려우면 돕는 게 당연하지. 어? 이러다 해가 죽였어. 지니, 빨리 꽃 구경 가야지. 네, 알겠어요. 어! 어? 왜 그래?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와, 여기 정말 멋지다. 이런 곳이 있었다니. 우와! 다 같이 오니까 더 좋다. 그렇지? 맞아! 도와주길 정말 잘했지? 이렇게 꽃 구경도 하게 됐잖아. 다 같이 보니 더 재밌긴 하네. 다음에도 친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도울 거야. 정말 예쁘다. 언제나 친구들을 생각하는 지니, 정말 멋져요. 지니와 강아지. 언제나처럼 오늘도 기차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우아, 강아지잖아. 귀엽다. 아, 강아지잖아. 어머, 강아지잖아. 강아지가 왜 여기 있지? 귀를 잃었나? 누굴 기다리는 건가? 아, 출발할 시간이다. 안녕, 강아지야. 지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얘들아 지니야, 안녕 일은 잘 끝냈어? 응 그런데 오늘 일하다가 귀여운 강아지를 봤어 강아지? 응 그런데 꼭 누굴 찾는 것 같았어 주인을 잃어버렸나 주인을 못 찾으면 동물보호소에 갈 수도 있는데 동물보호소가 뭐야? 주인 없는 강아지를 데려가는 곳이야 그렇구나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니가 일하러 가려고 나왔어요 허브 아저씨 어, 지니 오늘도 잘 부탁한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하고 안녕, 지니 안녕하세요 어, 어휴, 미안 이런, 지니가 그만 콩 먼지를 뒤집었었네요 힘들게 일을 마친 지니가 기차 마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녕, 아직 여기 있었네. 오늘은 손님이 없어. 난 일이 다 끝나서 돌아가는 길이거든. 하아, 오늘 정말 엉망진창이었어. 왜 그래? 그쪽으로 오라고? 따라가 볼까? 우와, 예쁘다. 이런 곳이 있었다니. 설마 날 위로해주려고 데려온 거야? 어? 강아지야, 어디 갔지? 머리에 꽃 좀 봐. 어, 비가 오잖아. 강아지야, 어서 올라타. 아우, 그러다 감기 걸린다고. 어, 아이차. 어, 비가 그쳤네. 다행이다. 왜 그래? 우와, 무지개다. 정말 예뻐. 그날 이후, 강아지와 친해진 지니는 매일 시골역으로 강아지를 만나러 갔어요. 안녕, 강아지야. 안녕, 강아지야. 어? 찾았다. 하하하. 띠띠뽀, 띠띠뽀. 안녕, 얘들아. 안녕. 어디 가? 오늘 쉬는 날이잖아. 맞아. 매일 어딜 그렇게 가는 거야? 그게, 너희도 같이 가 볼래? 분명 좋아할 거야. 어? 따라와. 어, 어. 우와.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를 처음 봐. 정말 귀엽다. 그렇지. 너희도 분명히 좋아할 줄 알았어. 어? 강아지가 내가 좋은가 봐. 그런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으아, 뭐하는 거야? 우와, 디젤이 확실해. 화장실인 줄 아나 봐. 으하하. 뭐라고? 으으으으. 으하하. 하, 매일 여기서 강아지랑 놀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누굴 기다리는 것 같은데? 누구겠어? 당연히 주인을 기다리는 거겠지. 그런가? 강아지와 헤어진 꼬마 기차들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희들 혹시 이렇게 생긴 강아지 본 적 있니? 누가 잃어버렸다는구나. 어, 조금? 어, 좀 전에 봤던 강아지잖아. 그치? 조금 전에 봤다고? 네, 맞아요. 지니야, 맞지? 어, 아니야. 걘 아, 아닌 것 같아. 그, 그런가? 나, 난 먼저 가볼게. 어, 지니! 왜 저러지? 강아지가 주인을 만나면 다신 볼 수 없을 텐데. 혹시 이렇게 생긴 강아지 못 보셨나요? 못 봤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긴 강아지 못 보셨나요? 저 언니가 주인인가 봐. 어떡하지? 어머, 강아지잖아. 강아지가 왜 여기 있지? 길을 잃었나? 강아지도 계속 주인을 기다렸는데. 이대로 둘 순 없어. 저희 강아지 못 보셨어요? 제가 봤어요. 어? 제가 강아지를 봤어요. 그곳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어머, 정말? 고마워. 강아지야! 강아지야! 어? 어디 갔지? 콩이가 안 보이는데. 어, 여기 있었는데. 강아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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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기요! 저기요! 잠깐만 세워주세요! 잠깐만요! 저기요! 잠시만 세워주세요! 안녕! 가버렸어! 어떡해! 어? 진이 안녕? 어? 다영! 미안한데 저길로 트럭이 강아지를 싣고 갔거든? 그 트럭 좀 세워줘! 뭐? 강아지를 싣고 갔다고? 응! 주인이 있는 강아지를 데려갔어! 응! 나한테 맡겨! 으잇! 으.. 꼭 데려와야 할텐데.. 아, 저기 잠깐만요! 어... 음... 멈춰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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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멈춰주세요! 어? 어? 그래야 할텐데. 어? 제니! 다영! 콩이는 찾았어? 저만 믿으라고 했죠? 자! 콩이야! 보고 싶었어, 콩이야.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 다행이야. 지니! 타영! 정말 고마워. 버려! 잘 됐어요. 어? 다음날 아침, 꼬마기 차들은 일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니! 운행 가는 거야? 어? 가볼게. 어? 지니가 왜 저렇게 힘이 없지? 강아지 때문이야. 이젠 볼 수가 없잖아. 하, 그렇구나. 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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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이가 지니를 많이 보고 싶어 했어. 콩이야. 정말요? 응. 그래서 내일 이쪽으로 산책 나오려고. 다신 못 볼 줄 알았는데. 콩이야. 콩이야. 지니와 콩이가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게 되었네요. 참 잘 됐어요. 깨끗한 게 좋아요. 지니가 점검을 받으러 기차 제작소에 왔어요. 어? 디젤이네? 응. 지니, 안녕. 어, 냄새. 디젤, 왜 이렇게 더러워?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런데 여기 맨일이야? 어, 점검 받으러 왔어. 너는? 살짝 고장 났었는데 태호 형이 고쳐졌어. 그랬구나. 그럼 난 일하러 가볼게. 응. 잘 가, 디젤. 그래. 태호 오빠. 어? 안녕, 지니? 응? 태호 오빠 옷이? 아, 디젤 고치다 때가 묻었나봐. 아, 그나저나 디젤이 걱정이야. 왜요? 어디 아파요? 그게 아니라 안 씻어서 자꾸 고장이 나거든. 안 씻어서요? 응. 디젤도 지니처럼 잘 씻고 다니면 고장이 안 날 텐데. 지니는 디젤이 걱정됐어요. 얘들아! 어? 디젤! 헤헤, 안녕! 안녕! 아, 디젤, 아직도 안 씻었어? 응. 왜? 너무 지저분하잖아. 응. 네가 뭘 모르나 본데, 화물기차는 원래 이런 거야. 어? 어? 안녕! 어? 로코, 안녕! 안녕, 로코! 로코도 화물기차인데 깨끗하잖아. 아, 몰라 몰라. 귀찮으니까 내일 씻을래. 뭐? 그럼 오늘 안 씻는다고? 응. 디젤도 지니처럼 잘 씻고 다니면 고장이 안 날 텐데. 안 되겠어. 디젤, 빨리 세차장에 가서 씻고 와. 싫은데. 그럼 씻을 때까지 내가 쫓아다닌다. 디젤, 아무래도 씻는 게 좋겠어. 응. 아, 귀찮은데. 아휴, 알겠어. 이제부터 디젤이 고장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어.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디젤은 아직 꿈나라이네요. 디젤. 어? 씻으러 가자. 안 갈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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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흠. 지니가 자고 있는 디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아, 세차장이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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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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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흠. 다녀왔습니다. 디젤. 오늘 끝났지. 우리 재밌는 데 놀러 가자. 정말? 어디로? 따라와 보면 알아. 알겠어. 재미있는 때라며. 조용, 조용히. 어휴, 아직 안 왔네. 오늘은 안 씻고 자도 되겠다. 디젤, 나갔다 오면 바로 씻어야지.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저기, 띠띠뽀와 디젤이 보이네요. 디젤, 안녕. 어, 띠띠뽀 혹시 오늘 지니 봤어? 아까 일하러 가던데. 왜? 어휴, 지니 잔소리 때문에 어젠 세차를 세 번이나 했어. 지니가 날 너무 괴롭혀. 지니가 왜? 몰라. 어쨌든 지니가 잔소리를 못하게 만들 거야. 디젤. 디젤이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디젤. 어, 띠띠뽀. 세차하러 왔어? 나도 빨리 해야지. 잠깐, 거긴 안 돼. 어? 왜? 얘들아. 어? 어, 안녕, 지니. 이쪽으로 와. 내가 비켜줄게. 어? 고마워, 디젤. 어? 왜 그래, 디젤? 저기, 내가 고장 냈거든. 지니, 꼬리 그게 뭐야? 이번엔 내가 더럽다고 놀려야지. 뭐? 어떻게 됐는지 빨리 보러 가자. 어쩌지? 어? 나온다. 상쾌해. 어떻게 된 거지? 나중에 봐, 얘들아. 잘 가, 지니. 어, 분명히 고장 냈는데. 이상하네. 어떻게 된 거지? 고장 난 게 아닌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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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디젤! 디젤, 괜찮아? 흐흐흐흐. 지니, 다음엔 꼭 성공할 테다. 디젤, 어쩌려고 그래.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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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운행을 마친 디젤이 기차 마을로 가고 있어요. 어? 지니잖아? 어서 오거라. 저건 흙탕물. 그렇다면? 으흑! 미안, 더러워졌네. 좋았어. 그래, 수고했다. 아저씨, 저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래. 안돼! 오, 디젤. 디젤. 플랫폼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하니? 여기선 천천히 움직이라고 말했잖니. 죄송해요. 디젤은 해가 지도록 허브 아저씨에게 혼이 났어요. 오늘은 꼭 성공하고 말 거야. 디젤! 아침부터 어디 가는 거야? 쉬는 날이잖아. 지니가 목장 근처로 꽃을 보러 간다고 했거든. 그래서? 오늘은 꼭 지니를 골탕 먹일 거야. 그럼 먼저 갈게. 어, 디젤! 지니가 어딨지? 헉! 저기 온다! 아이고, 무거워! 어, 디젤! 일하러 온 거야? 어, 그런데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괜찮아? 가서 쉬어야 하는 거 아냐? 짐을 날라야 하는데... 으, 꼼짝 못 하겠어. 지니, 나 조금만 밀어줄래? 어, 알았어. 그럴게. 으흠. 응? 으흑? 흠… 그럼 밀게. 으흑! 으흑, 으흑! 으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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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흑, 크흑! 아후, 이게 뭐야. 이러-언. 미안해, 지니. 괜찮아? 어, 나, 나, 괜찮아. 괜찮다니 다행이다. 어, 그러고 보니 나도 괜찮아진 것 같네. 난 먼저 가볼게. 안녕. 어, 어? 디젠. 성공이다. 히히히히. 어? 어, 어, 뭐지? 또 고장 났나? 디젤. 어? 왜 안 가고 있어? 그게 아무래도 고장 난 것 같아. 뭐? 또? 잠깐 기다려. 어휴. 디젤. 어? 내가 연결해서 기차 제작소에 데려다 줄게. 정말? 어, 지금 씻으러 가지 않아도 괜찮아? 히히히. 지금 씻는 게 문제야. 친구가 이렇게 아픈데. 넌 나 지저분하다고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요즘 계속 나한테 씻으라고 하고. 아, 그건 네가 안 씻어서 자꾸 고장이 난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지. 정말? 어. 왜 그래? 나는 네가 나를 싫어해서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골탕 먹이려고 비료도 너한테 막 쏟고 그런 거야. 뭐? 미안해. 나는 네가 나 걱정해서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오케이. 헤헤헤, 이제부터 잘 씻고 다니면 용서해 줄게. 어, 매일매일 세차할게. 고마워 짌. 그럼, 빨리 고치러 가자. 다음 날이 되었어요. 얘들아 안녕? 페스틴 reduced. 오 D젤. 정말 깨끗한데? 아, 난 이제 깨끗한 기차가 되기로 했거든. 이제 고장 날까봐 걱정 안해도 되겠다. 그럼 내가 너보다 깨끗할걸?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어? 지니한테 아직 비료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어? 뭐? 좀 씻어야겠어. 깨끗이 씻었거든? 아니야. 아직 냄새가 난다고. 어? 띠띠뻔, 너도 좀 씻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나 방금 세차했는데? 그 정도는 안돼. 다들 깨끗이 씻고 다녀야지. 뭐? 지니 덕분에 디젤이 깨끗한 기체가 되었네요. 참 잘했어요, 디젤.